토마스 기차를 패러디한 윤석열차를 두고 여권에서는 정치적 주제를 다뤘으니까 엄중 경고한다, 또는 이 작품이 표절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죠. 어찌됐든 이게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정작 이 작품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툰, 정치를 풍자하는 만평의 경우에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하는 메시지를 이 작품 곳곳에 상징화하거나 암호처럼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작품의 이름인 윤석열차, 빨간색 글씨로 써있죠. 그리고 기관차에는 2라는 숫자가 써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택한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차라는 이름 주변에 빨간색 별이 수십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별의 순간을 잡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걸 풍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차라는 이름도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플러스 열차 또는 윤석열 플러스 차. 윤석열 차자 옆에 흑백으로 구두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둣발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느낌표 같기도 한데, 이 압축과 뒷굽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열차 의자에 구둣발을 올려놨던 사건. 그게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작품을 그린 학생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때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풍자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윤석열차라는 이름마저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먼저 썼던 이름입니다. 대선 때 설 연휴 직후에 무궁화호 열차 빌려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다녔잖아요. 그 열차 이름을 열정열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석열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실에는 김건희씨가 있죠. 오빠 달려! 이런 표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객실에는 검사 4명이 큰 칼을 들고 아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기괴하게 생긴 검사 4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이 4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맞은 편에 보시면 이 똑같은 모양의 칼이 2어개가 더 보입니다.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폭주기관차 앞에는 시민 4명이 있는데요. 이게 일가족으로 보통 해석들 하죠. 아주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달리 보여요. 맨 앞에는 아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치마를 입고 머리가 긴 걸 보니까 여자예요. 근데 엄마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옆에 아주 앳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건 아들인 것 같고요. 이게 만평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좀 귀엽게 그려서 그렇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엄마를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엄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로 보입니다. 까만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일단 여성이죠. 그다음에 머리 색깔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까만색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여성만 백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가족은 남녀노소를 상징하는 거다. 남녀노소로 상징화되는 전 국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를 대선 때 찍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되고 나서 펼치는 정책이나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노인들도 한없이 홀대받고 노인 관련 예산도 줄줄이 다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이 폭주기관차 앞에 서서 공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폭주기관차가 지나온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 학생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데요. 이 폭주기관차가 지나온 자리를 보시면 완전히 초토화돼 있습니다. 고층 빌딩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층 빌딩으로 상징하는 경제도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그리고 왼쪽 건물에 있는 위에 보면 작은 구름 같기도 한데 헬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대통령 전용 헬기가 아크로비스타에 착륙도 못하고 심지어 지금 옮길 예정인 관저에 조차도 제대로 착륙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기 착륙에 관해서도 이 학생이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사람이 두 명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는 듯한 또 다른 사람. 이 두 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이 폭주기관차가 지나간 자리에 경제도 뭐도 초토화가 되고 국민들이 쓰러진 상태로 자기들끼리 위로하면서 이렇게 부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다시 그림 전체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의 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촌스럽죠. 구닥다리 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0, 70년대 감성으로 보이고 무슨 북한에서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은 흑백인데 윤석열차라는 이름하고 열차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 빨간색, 파란색을 중심으로 해서 컬러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품 톤이 굉장히 촌스럽고 구닥다리 같아요. 이 열차도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토마스 열차를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하는 것은 증기기관차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래 레일을 보시면 레일에 침묵이 깔려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그린 학생이 고등학생 10대라는 걸 감안하면 이 침묵이 깔려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보시면 나뭇결까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 나무가 깨져 있기도 합니다. 낡아서 금방이라도 망가질 듯한 이런 철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0, 70년대 감성으로 과거로 회귀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검사, 여사만 컬러로 그려놨습니다. 시민들은 온통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암울한 상황을 묘사한 것 아니냐. 저는 이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상징과 암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열차를 패러디한 다른 그 숱한 작품들보다 굉장히 디테일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은유, 상징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풍부한 작품입니다. 이 정도라면 금상이 아니라 카툰으로서는 대상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찌 됐든 이걸 두고 정치적 색채를 담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 또는 그걸로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소리를 들을까봐 뒤늦게 와서 표절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이 상 받은 거를 학교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걸 입시에 활용하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압수수색할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뇌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네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또는 심사위원들 이딴 작품에 상을 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뇌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입과 귀와 뇌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인들한테는 수사한다면서 제갈 물리고 바이든이라고 안 했는데 난리면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들었으니까 국민들의 귀가 잘못됐다고 통제를 하려고 들고 이번에는 학생이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엄중한 경고한다 하면서 국민들의 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입니까? 이 지경이니까 10대 학생도 이 작품을 그리면서 60, 70년 대풍으로 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정치풍자에 대해서, 예술의 정치풍자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과거 어떻게 발언했었는지 직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주 그게 좋다고 보고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국제사회가